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지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L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을 위해 신길 2, 쌍문역, 부천원미 등 3곳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증산사학구역, 연신내역 등 4곳을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예정지 확보에 나선 겁니다. LH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5대 광역시권에서 추가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.